세븐틴!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. 에브리바디 소리질러! 예! 네 K-Contact의 세븐틴이 또 왔습니다. 저희 세븐틴이 K-Contact로는 처음으로 전세계 캐럿분들 만나러 가는데요. 아 시작하기 전에 벌써 설레네요. 아 설레네 진짜. 네 이번 K-Contact는 특별하게 For You라는 주제로 오직 팬 여러분만을 위한 축제로 준비됩니다. 팬 여러분들만을 위한 무대인 거면 이번 K-Contact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무대가 너무 많은데요. 알죠. 그럼 저희 캐럿들에게 한 번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? 네 좋습니다. K-Contact에서 보고 싶은 저희의 모습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K-Contact는 유튜브 K-CON 오피셜 채널 한국 거주자는 티빙에서 시청 가능하다고 합니다. Let's KCON together! K-Contact로 Come on! K-Contact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